쉐이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금방 열심히 와가지고 아 근데 그 아 잠깐 안녕하세요 레이싱모델 제이입니다 오늘은 한강에서 미쉐이크를 가지고 시민분들께 실험카메라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운동하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손을 받쳐서 이것 좀 대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열어드리면 돼요? 아 네 여기 그냥 쉐이킹 여기 물 넣고 그냥 쉐이킹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고 물 넣고 여기 좀 물 넣고 여기 좀 쉐이킹 아 감사합니다 저 남자분만 몰라가지고 운동 끝나고 빨리 근 손실 오기 전에 먹어야 돼가지고 섞어주시면 아 엄청 되게 잘 흔들어주시네요 저거랑 색깔이 같으시네요 아 네 맞아요 먹여드릴까요?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? 단백질 많은데 맛있거든요 아 잠깐 어떡해 닦아 드릴게요 이거 저 이거 뽕댕이 감사해요 갑자기 이상한 부탁드렸는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? 아 근데 이거 잠깐이면 되는데 30초? 네 근데 혹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 여자친구분이 오시기 전에 네 아니 제가 상황이 좀 그래서 아 네 아 여자친구분이랑 그냥 데이트 오신 거예요? 네네네 아 아 화장실 가셨나 보다 아 아 화장실 가셨나 보다 아 아 해줄 수 있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계속 저희가 한 박스 드릴게요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대신해야죠 아 저희 여자친구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한 박스 드릴게요 가져갈래요 좀 아니 어 안녕하세요 그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손 다쳐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 좀 혹시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이거 아 그 물 넣어서 그냥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자음을 흘릴 것 같아서 여기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괜찮으세요? 어떡해 괜찮으세요? 어떡해 아 아이고 저도 운동하고 근 손실 오기 전에 먹으려고 챙겨왔거든요 이거 좀 더 섞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잘 흔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뻐요 미쉐이크 먹고 건강한 몸에 만드세요